이누난 절대 죽여선 안돼 오케이 이정도면 됐어 저희 소대원들 이름은 참고로 저희 클럽 국장님 그리고 제 아끼는 극혐 동생 그리고 어 제가 정말 싫어하는 동생 그리고 제가 저의 제가는 아니고 우리 클럽에 이제 또 한층 또 연세를 막고 계신 크어럴 누나 다 전부 다 방송인입니다 다 방송인 전부 다 다 방송인이에요 전부 다 다 방송인이고 진행하겠습니다 가자 진짜 진짜 이제부터 죽으면은 죄책감 들어서 안돼 저 이름 잘 띄였다니까 어 나 자체도 진짜 개 재밌게 할 것 같고 절대 안 죽일거야 이제 죽이면 진짜 눈물나고 죄책감 들어요 바로 출동해서 VIP를 생포 혹은 사살해야 합니다 아니 미친 VIP를 생포하거나 사살을 내야 된다고? 아 상대 VIP 어 순간 깜짝 놀랐네요 얘네들이 무슨 진짜 그건 줄 알았어 레인보우 보면 레인보우 6 시즈에서 인질 또 어? 저거잖아 어? 인질을 또 죽일 수 있는 애들이 상대방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구출대도 뭐 그런건가 해서 목표에 위치 관계는 했다 첫근할 교전 하나네요 교전 허가신호 나왔구요 저기가 이제 탈출군구나 오케이 개 재밌겠다 이건 뭐냐 어어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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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야 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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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가면 어떻게 야 와 미치겠네 아니 지가야 걸어갔어 그냥 잘못 눌렀어 이게 또 이걸 마문이가 게임 재밌게 만들어주는구나 VIP를 생포하려면 병사를 근처를 이동시킨 후 제압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이후 의식을 잃은 VIP를 탈출지점으로 옮깁니다 오케이 제압이 왠지 확률이 있을 것 같다 그쵸 안되면 죽이는거고 아니면 그냥 제압하던지 아 이거 어떡할거니 망했어 망했어 야 경계되어있으면 개망해 경계되어있으면 망하는거야 너는 뒤지는거야 조졌다 야 문열고 나왔어 어떡해 이거 누구야 야 나가네 누구야 가만있어봐 이거 설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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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굿 국장님 우리 내사랑 왁굿 야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후회낼수가 없는데 야 이거 어떡한나 진짜 이거 진짜 큰일났어 네네들은 어차피 상관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냥 가고 그래 얘한테 한 턴 동안 20의 방어력을 제공한다 이거 해야돼 아 근데 이거 살 수 있을까 왁굿 죽는거 아니야 왁굿님이 이 방송을 보고있다 생각하라구요 나 클럽 잘려 나 나 왁굿 형 바로 엑스컴 키고 나 죽여버릴걸 어떡한다 어떡한다 달싸면 확률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29%죠 근데 나오네요 확률이 생각보다 확률이 나오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 지금 얘한테 시야가 들어오는 애가 얘밖에 없네 왜 확률이 나오는데 옆으로 안가지냐 그치 그러네 아 권총 사거리가 더 안되는건가 이상하네 이상하네 가만히 있어봐 일단 가만히 있고 너는 경계서 어쩔수 없어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94%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충분히 이거 구해낼수도 있어 왔고 구해낼수도 있어 이거 이거 잘하면 이거 구해낼수도 있어 이거 구해낼수도 있어 가자 핵천향 왓굿을 구해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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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한마리 일단 처리했어 한마리 처리했고 어 어 어 일단 있어봐 이거 피해야돼 우리 우리 이거 어이오어어 어 와 이거 적어도 세 방은 몸 뚫릴거 같은데 어 뭐지 표시를 했다는데 어 개이득 야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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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야 피했어 어 피했어 뭐야 아 경계 그렇지 권총 경계 아이 병 그걸 또 나 어어어 와 난리났네 난리났어 어 난리났어 어 아 표시가 아마 아까 시야를 늘려주는거라고 아 오케이 저격병이 그거구나 특성이구나 아 이거 진짜 큰일났어요 지금 완전 개판됐어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쏘면 얼마야 확률 74% 67% 47% 27% 이건 쏘면 안돼 이건 쏘면 안됩니다 이건 쏘면 안돼요 쏘면 안되고 차라리 어디 가기도 애매하네 일단 빠져나와야겠어 빠져나오는게 나을거 같애 빠져나오는게 나을거 같고 빠져나오는게 나을거 같고 빠져나오는게 나을거 같고 경계 경계 경계하고 경계합시다 됐어 이제부터 달려오면 뒤지는거요 간나 스나이퍼 아 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우리 싹 죽는거거든 지금 어 이건 피패야 이건 싹 죽는거야 정면도 못 맞추면 이건 특공대 자격이 없는거야 이건 역시 극혐 둘리였어 내가 이름 딱 졌잖아 어 내 사랑 왔굿 크얼얼 누나 사실 괴력의 누나이기 때문에 그 헐 헐크 누나 헐크 누나인데 별명이 우리 혐청양 그리고 말이 필요없는 아 둘리는 이미 쓰러졌네 극혐 둘리 아 이거는 클났습니다 일단은 정말 클났습니다 진짜 클났어요 야 여기서 정면이 68%? 왜 이러죠 확률? 4기가 내려갔나? 경계 경계 그리고 저격은 원거리일때 조준율이 더 올라 아 그래서 원거리일때 조준율이 훨씬 나았구나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진짜 어이없네 당연히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경계서 경계수고 조금 그럼 거리를 길게 가보자 이러면 권총경계밖에 안되지만 이거라도 해 아 이러면 누워있는 애 뒤지는거 아닌가? 툴리 가는거 아냐? 툴리야 제발 오! 뭐야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데미지 좋아 데미지 좋아 데미지 좋아 그렇지 데미지 좋았어 가자 스느.. 아 권총가자 그렇지 안죽었어 안죽었어 큰일났다 어어! 와 망했어 이거 야 진짜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야 와 이건 지금 이건 지금 이건 이건 이거 짜야돼 도망 못가야 지금 어 도망 못가 도망 못가 지금 어 지금 힘들어서 도망 못가 얘는 그리고 정말 힘들 땐 상황이 상황이 넉넉치 않을 땐 정말 방어가 넉넉치 않을 땐 넉넉치 않을 땐 공격이야 이건 이건 가야돼 이건 가야돼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바엔 한번 믿어보겠어 45% 가자 좋았어 좋았어 자 그리고 저격증 발사 44% 걸어가서 저격증 쏠 수 있던가 가만있어봐 이건 이건 가야돼 좋아서 좋아서 어 걸어서는 안 돼 괜찮아 확률은 더 올라갔어 그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 이러고 이러고 우리가 회피 한번 하면 돼 이러고 회피 한번 하면 돼 이러고 회피하면 돼 아니면 크월 누나가 망아줘야돼 이거는 가자 야아 이거지 그렇죠 끝나서 너넨 개 너넨 새기들아 인마 너넨 다 뒤졌어 인마 너넨 너넨은 야 정면에서 피하는거 보세요 이거 정말요 왁굿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 국장 클라스죠 라스라스 클라스 야 아무리 진짜 노줌이어도 여기서는 확률 높지 않을까 30% 이건 좀 안되겠네 어 막고 선방 가야돼 이거는 간지랑히 갑시다 그냥 국장님 한번 싸사 어어 아니야 죽이자 어 죽이야 아 생각해보기 장교 필요했는데 스컬잭 장교 써야되 써야됐는데 스컬잭 우리 누가 갖고 있냐 근데 얘가 갖고 있었나봐 둘리가 갖고 있었나봐 둘리가 갖고 있었나봐 스컬잭 둘리가 스컬잭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못써 그런거 같죠 가만히 써봐 일단은 일단 여기서라도 경계를 해야겠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스컬잭 스컬잭 그래 한 명만 오면 어 한 명만 오면 돼 한 명만 오면 크얼 누나가 다 디펜해줄 수 있어 스컬잭 야 이러면 얘는 어떡하냐 우리 동료를 버리고 탈출해야되나 생각해보니까 됐죠 아 얘를 데려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데려가야되겠네 이렇게 된 이상 왁붓이 내려간다 우리 국장님이 클럽은 챙겨야지 우리 둘리 쓰러져있는데 지금 일어나 둘리야 어 누구언자식 둘리 챙기고 일로 가자 드론 안따라오네 드론 버려지는거 아니죠? 야 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기 되나? 아 이게 범위가 그렇게 썩 넓지도 않네 이게 일단 시야에 들어오는 이후 이후에 한 여기 한번 던져봐 어 여기 한번 던져봐 다시 한번 던져봐요 너무 잘 안 담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